음맛없고 나른한 봄날 피로회복이 좋은 봄나물 쌈밥과 강된장을 끓여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머위와 곰치를 30초씩 베쳐주세요 강된장에 들어갈 채소는 집에 있는 호박, 감자, 양파, 버섯 아무거나 좋습니다 강된장에 청양고추는 필수겠죠?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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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에 들기름과 마늘을 넣어 향을 내주고 양파와 감자, 호박과 버섯을 차례로 넣어 투명해질 정도로 볶아줍니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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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에 잘 넣어주세요 불륭 뚝배기 맥주 두부와 우렁을 넣고 볶아주다가 전분이나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준 뒤 농도를 봐가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식으면 더 되직해지기에 지금은 이 정도 농도가 쌈밥에 알맞습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맛있게 비벼주고 손으로 동글동글 뭉쳐넣습니다 머유잎에 밥을 올리고 강된장 한 점 잎을 접어가며 감싸주면 이렇게 타원형 모양이 된답니다 강된장 한 점 사부님이 좋아하는 도시락에 담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은 쌈밥 도시락 만들어 봄나들이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